나 환장해 진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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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라 다 잡다 맞추어 똥 타이터 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거 깨면은 한 30만원 줘야 된다 한 사람당 아 이제 7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똥 타이터 어떻게 파냐 그만하자 님들 이게 엔딩임 뭐? 물탈이 많다고? 보스 뭔데 보스 뭔지 모르지 흠 흠 시즈 모드하네 야 뭐야 야 스카우트 야 스카우트 대공 데미지가 400이야 스카우트 대공 데미지가 400이라고 내 파워력이 250인데 스카우트 야 장난하냐 야 아까 아까 뮤탈한테 1댐지씩 박히는데도 그렇게 개털렸는데 무슨 아 그래? 아 방당 200이라서? 아 질러처럼 음 그래? 다행이네 다행이 아니네 야 일단은 무탈 데미지가 얼마였는데 74? 아이씨 일단 끄져 야 뭐야 울트라 나왔다 울트라 우와 울트라 완전 쎄 울트라 완전 쎄 울트라 완전 쎄 울트라 완전 쎄 잠깐만 나 뭐 하나 뽑아보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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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린세스 오브 헬 그거 할래 프린세스 오브 헬 그거 하고자 새로운 시작이다 데이터 마린 데이터 마린 데이터 마린 데이터 마린 어트렌젤 프린세스 오브 헬 프린세스 오브 헬 어? 뭐야 아 쓰읍 캠 이거 팔면 얼마야? 아 아 아 야 크로킹 만화가 백이라니까 저 크로킹 얘기를 왜 해 왜? 피다 는거 피다 는거 봐 똥파인트한테 피다 는거 봐 헤헤헤헤헤헤 걔는 끄죠 어어!! 아 잠깐, 프린세스 오브 헬 다음에 뭐가 있다고? 아 근데 왜 이제 알아보고 싶지가 않다 타락창상 안산데 아 진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그게 무탈이야 설마?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시간 아까워 스무더에서 나눠 입구멍이 스톰 데미지는 항상 백 114 고정이에요 아 님들 이제 잡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잡시다 아 바꿀 수 있어? 아 근데 자야 돼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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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